연기 꿈은 다소 모호하고 다양한 해석을 제공할 수 있는 꿈입니다. 꿈 속에서 연기가 나타나는 것은 현실에서의 감정적, 정신적 상태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불안, 혼란 또는 숨겨진 진실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연기의 성질, 색상 또는 그것이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꿈 해몽에서 중요한 상징으로 간주됩니다. 연기는 물질이 불타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꿈에서 연기는 종종 마음속에서 발생하는 불안, 혼란 또는 불확실성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꿈 속에서 연기를 보게 될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혼란스럽거나 무엇인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기는 사물의 본질을 흐리게 하거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이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명확히 보지 못하고 있거나 어떤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연기는 보통 불이 날 때 발생하지만 그 원인을 알지 못할 경우에는 꿈 속에서 자신이 억압된 감정이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떠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잠재의식 속에 깊이 묻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꿈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은 내면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문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연기는 종종 경고의 상징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연기를 본다면 불이 나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꿈 속에서 연기는 주의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기 꿈은 자신의 주의가 필요하거나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연기는 불이 타면서 물질이 다른 형태로 변형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 때문에 꿈에서 연기는 변화의 전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변화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변화일 수도 있으며 그 의미는 연기의 색깔이나 형태 그리고 연기가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기 꿈에서 연기의 색은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하얀 연기는 일반적으로 평온함, 정화 그리고 희망을 나타냅니다. 이는 문제나 갈등이 해결되고 있는 과정이거나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검은 연기는 불안, 걱정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상징합니다. 검은 연기는 위험이나 어려운 상황이 임박해 있음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욱한 연기는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얽혀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현실에서 감정적인 혼란이나 갈등 또는 상황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면 희미한 연기는 상황이 곧 명확해지거나 현재의 문제들이 서서히 해결될 것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연기가 위로 솟아오르는 꿈은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감정적 정화나 치유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기가 아래로 퍼지거나 땅으로 내려가는 꿈은 문제나 갈등이 심화되거나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연기 속에서 길을 잃는 꿈은 자신이 인생에서 길을 잃었거나 현재의 상황에서 방향을 잃은 상태를 상징합니다. 이 꿈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혼란과 불안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서 많이 나타나는 꿈입니다. 연기를 마시는 꿈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상황이 자신에게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나 불안 또는 갈등이 깊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며 자신의 감정 상태를 잘 돌보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꿈은 주로 큰 변화나 위험을 상징합니다. 이는 현재의 삶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나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은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불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연기가 사라지는 꿈은 문제나 갈등이 서서히 해결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긍정적인 꿈으로 자신의 상황이 점차 명확해지며 앞으로의 길이 열리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연기가 사라지면서 시야가 다시 맑아지는 꿈은 자신이 직면했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살해 1. 직장에서의 압박감 한 여성은 연기가 자욱하게 퍼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직장에서 많은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던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그녀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다고 느꼈고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매우 피로한 상태였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퍼지는 꿈은 그녀의 감정적 혼란과 불확실성을 상징했습니다. 살해 2. 가족 갈등 한 남성은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던 시기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가족 내에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갈등과 불안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꿈속에서 검은 연기가 계속해서 피어오르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살해 3. 긍정적인 변화 한 젊은이는 자신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한 시점에 연기가 사라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상징했으며 오랫동안 그를 괴롭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 꿈을 꾼 후 그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보다 명확한 해결책을 찾게 되었습니다. 연기 꿈은 우리의 감정적 상태와 관련이 깊으며 불확실성, 혼란 또는 억압된 감정들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연기의 성질과 색상 그리고 그것이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이 꿈은 때로는 경고의 신호로 때로는 변화의 상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기 꿈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현재의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갈라진 벽 틈새로 연기가 나오는 꿈 음란한 사업을 하거나 불쾌한 일을 겪게 될 진처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는 꿈 지상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는 꿈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는다는 흉조 공장이 폭발하거나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와 불꽃이 타오르는 꿈 사업의 성취와 발전을 이룩하여 부기를 얻게 되고 재산과 명예의 용성 및 입신, 출세의 성공을 획득하게 된다. 타버린 잿더미와 검은 연기만 보이고 불꽃이나 화염이 없을 경우에는 반대로 큰 파탄과 손실, 말성, 불상사 등 흉엄을 치르게 된다. 굴뚱만 있고 연기나 불꽃은 나오지 않는 꿈 매우 갑갑하고 혼란스러운 말성이나 장애로 인해 손실 또는 근심을 치르게 된다. 땅 속에서 검은 연기가 나는 꿈 온갖 흉악한 일이 난무할 흉몽이다. 멋지게 파이프를 물고 담배 연기를 아련히 뿜어내는 꿈 새로운 아이디어로 문의의 작품을 창작한다. 연상, 짝상, 향연, 육회 등이 있다. 물건은 타는데 불꽃이 없고 연기만 나는 꿈 물건은 타는데 불꽃이 없고 연기만 나는 꿈을 꾸게 되면 공연한 헛소문만 떠돌아 실속이 없는 격이다. 방 안에 연기가 새어드는 꿈 전염병에 감염되거나 남에게 누명을 쓰게 된다. 벽 틈으로 연기나 가스가 새는 꿈 벽 틈으로 연기나 가스가 새는 꿈을 꾸게 되면 새로운 소식을 접하거나 사람을 새로 사귀는 등 생활에 변화가 생긴다. 벽이 갈라진 틈으로 연기가 나오는 꿈 갈라진 벽 틈새로 연기가 나온 꿈은 음란한 사업을 하거나 불쾌한 일을 겪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불꽃은 없고 연기만 나는 꿈 어떤 물건이 타고 있거나 불이 났다고 하는데 불꽃은 없고 연기만 계속 피어오르고 있다면 이것은 흉몽입니다. 하는 일이 실속은 생기지 않으면서 좋지 않은 구설에 휘말리기도 하고 사실과 다른 헛소문이 퍼져서 하고 있는 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불을 꺼서 검은 연기가 나는 꿈 집안에 우한이 생김 불을 피우는데 불은 잘 피지 않고 연기만 나는 꿈 불을 피우는데 불은 잘 피지 않고 여기만 나는 꿈은 노력하고 애쓰는 것에 비해 결과가 좋지 않음을 암시한다. 불타는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는 꿈 검은 연기가 뭉게뭉게 쏟아있는 꿈을 꾸면 병이나 걱정거리가 생긴다. 비행기가 검은 연기에 휩싸여 추락하는 꿈 비행기는 자신의 소망, 충동, 하늘을 안다는 점에서 신분 상승이나 세력, 공격, 만족감 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예즈몽의 경우는 꿈 그대로 추락사고를 당할 징조이다. 또한 검은 연기에 휩싸여 추락하는 비행기의 꿈은 불길한 조짐의 꿈이므로 매사에 주의해야 한다. 산 너머 저편에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꿈 산 너머 저편에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꿈을 꾸게 되면 커다란 한난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다. 스스로 불을 지르고 타오르는 연기를 바라보는 꿈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된다.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불꽃이 밖으로 새어나오거나 연기만 나오는 꿈 자신에게 도움을 줄 어떤 기관에 청탁한 일이 성사되지 않고 소문만 나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연기가 나오고 있는 굴뚝의 꿈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길몽이다. 또한 불은 사업번창을 뜻하고 있다. 연기가 숨 막히게 가득 찬 꿈 신체가 건강해질 꿈 처녀라면 좋은 집에 시집갈 꿈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집 밖에서 불이 났는데 불꽃은 보이지 않고 집 안으로 연기가 새어 들어온다면 좋지 않은 기운이 우리 가족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기거나 특히 전염병이 퍼질 수도 있는 아주 안 좋은 꿈입니다. 외딴 집에서 연기가 솟는 것을 보고 물로 끄는 꿈 외딴 집에서 연기가 솟는 것을 보고 물로 끄는 꿈을 꾸게 되면 심장이나 폐의 질병이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다. 주택 빌딩 공장 등의 굴뚝으로부터 연기가 펑펑 솟구쳐 나오는 꿈 절제된 주의 상황 및 억누르고 있던 감정의 기복이 풀리고 갈등과 방황을 해소시킬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 지평선 위에서 검은 연기나 검은 구름이 피어오르는 꿈 원나라 또는 훗날의 전란 등의 불길한 소식을 듣게 된다. 집에 불이 났지만 불꽃은 보이지 않고 연기만 시커멓게 피어오르는 꿈 꿈 속에서 자기 집에 불이 났지만 불꽃은 보이지 않고 연기만 시커멓게 피어올랐다면 이 꿈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없고 이야기만 무성함을 의미한다. 가족 간에도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고 중구난방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불을 타고 그을린 잿더미만 어수선하게 널려 있으며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꿈 재수가 없고 집안의 우한, 근심 및 뜻밖의 손실이나 말썽으로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불은 보이지 않고 연기만 본 꿈 남자라면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여자라면 남편이 부유해질 꿈 굴뚝에서 연기가 활월 타는 꿈 이는 당신의 이름이 알려져 유명해질 꿈 굴뚝이 높고 크며 연기가 잘 나가는 꿈 어떤 기관에서 선전 광고가 잘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진다. 난로에 연기 나는 꿈 돈을 벌게 되는 꿈이다. 높게 솟은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는 꿈 높게 솟은 굴뚝에서 연기가 나온 꿈을 꾸게 되면 광고, 홍보, 보도 등을 잘 이용해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해시킨다. 담배 연기가 무지개빛으로 고와 보이는 꿈 훌륭한 문예작품을 감상하거나 용돈이 생긴다. 영화 구경을 한다.